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시면 창세기 1장을 펴시겠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장엄하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스케일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 주간의 이야기가 패키지로 나오는 것이죠.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한 주간 안에 창조하셨다. 그 말씀 볼 때마다 다는 알지를 못하면서도 우리 가슴이 얼마나 황홀함과 놀람으로 가득 찹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또 일주일의 패키지 이야기로서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한 주간의 예수님의 순환사건입니다. 6월절 엿새전에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이 6일 동안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12장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멀고도 험한 고난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말씀으로 인해 세계가 살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쓰는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서 거에 2분의 1을 할애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여가신 약 3년 동안의 머커의 90%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한 주간을 나머지 12장 이후부터 다루고 있으니까 이 한 주간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테마가 누가도 자기들이 쓴 복음세의 30% 이상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으로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장부터 좀 더 성령의 가르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대세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두고 설교를 듣고 끝날 때까지 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서도 생각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생각하시고 그 질문을 놓고 자신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형식으로 무엇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이냐? 내 사랑의 표현이 정말 헌신적이냐? 아니면 입술로만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헌신적이냐? 그런 세 가지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이냐?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속 대세김절하면서 오늘 설교 들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배단위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사람들 참 용기있는 사람들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잔치하는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아마 한때는 문동병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격하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용기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미 9장 22절에서 보셨겠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도태되버립니다. 외톨이가 돼버려요.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야로 인정만 해봐라. 내 가만히도 남아 집안을 쌍거리고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공과를 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공포 분위기입니까? 사람이 사회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시몬 보세요.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에게 참 감사의 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금방 읽으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분위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하셨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제자여야 한다. 그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게 자기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고백만 하는 사람 아니요? 용기 있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할지라도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제자를 주님이 원해서 온 민족이 다 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관심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세 가지 헌신의 모델이 나오죠. 마르다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제자들까지 합해서 한 20명, 또 그 이상이 되는지 모르죠. 시몬의 집에 와서 앉았는데 아무리 적당히 대접한다고 해도 만약에 특별한 연애를 준비했다면 얼마나 뒷손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르다만 나오면 마르다는 부엌에 서 있어요.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나 이런 여성 좋아해요. 아주 팔 걷어붙이고 신나게 뒤에서 봉사하고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부인들 보면 기분이 좋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으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 자기 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다 형이죠. 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와가 보면 누구 생각합니까? 예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연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요. 이런 스타일의 헌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일부에 비해서 간증을 하신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지를 받아보시면서 한면을 전체 만화를 가지고 자기 간증하신 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술독에 빠졌다가 예수 믿고 어떻게 술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유명한 만화가거든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중도에 예수 믿고 참 배인이 되다시피 하다가 다시 새 생명 시작한 사람은요. 회사에 가서 앉아있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그 사람하고 술 친구하던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누구 생각하겠어요? 예수 생각하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3, 4대 집안에서 나오면 도대체 할 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참 이런 나사로 같은 스타일의 헌신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또 하나 마리아죠. 마리아는 자기가 아끼는 향료 옥합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이것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이요. 독특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 세 스타일의 헌신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좋은 헌신이고 어느 것이 더 나쁜 헌신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어느 헌신은 좋고 어느 헌신은 주님이 받으시고 어느 헌신은 안 받으셨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마리아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도 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같이 놓고 나란히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를 하셨어요. 세 마디 코멘트를 하셨어요. 우선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료를 가지고 자기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한테 참 좋은 일을 했다. 그 말은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사를 위해서 했다. 장례식을 위해서 이 여인이 향료를 내 발에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향료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 하는 데는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괴로움으로 가득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갈등을 우리는 그대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 자신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인가를 빤히 내다보고 손바닥 보듯이 달고 계시는 주님. 그 날을 놓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 그분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겪는 내면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고 계셨어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까 위안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아끼고 있던 보물을 그에게 바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 오실 때마다 부엌에 있는 여자였지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여자였습니다. 성경 몇 군데 보세요. 보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이것도 별난 여자입니다. 손님이 오면 나가서 좀 대접할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만 듣고 있으려고 해요. 이 발 앞에 앉는다는 말은 유대나라에서는 배우는 자세를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피곤하다 저만큼 가서 있어라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창 와서 말씀 듣고자 하는 그 마리아를 보시고 주님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는 감정을 예수님이 털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많이 듣고 알았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자기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코멘트를 또 하나 했죠.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세상에 다 알게 하면서 기념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도 나오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의 사건을 넣고 함께 은혜 받는 것 마리아 자신에게는 얼마나 명예가 됩니까? 그 사람이 죽은 지가 1900년이 넘지만 오늘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우리가 그 여인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얼마나 영예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일은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하는 마르다의 헌신과도 다른 점이 있었고 예수님 곁에 앉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나사로의 헌신하고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 옥합일까? 물론 옥합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게 만든 이유가 뭘까?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향유보다도 더 진한 향기를 토하는 사랑이 되어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억누를 수 없어 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 드리는 행동이 마리아가 한 헌신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행동에는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으로 말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독특한 면이 있어요. 아마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의 부부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 특별히 가놓은 유다가 계산을 빨리 했습니다. 얼마라고 그랬죠? 300대나리온 요즘 말로 말하면 노동자 연봉이에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미니몸의 액수입니다. 제가 볼 때 천만원에서 한 천이백만원 정도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액수죠. 그것을 주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면 그거는 사랑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랬는지 다른 교회 젊은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두 남녀가 서로 사랑했어요. 이제는 결혼할 날짜까지 서로 약속했어요. 둘이서 호텔이 아니요. 호텔이 호텔이 아니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서 백화점에 가서 이제 서로 좋아하는 거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거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비 신부는 지금 기대가 잔뜩 부풀어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이 남자가 가서 물건을 짚는 것마다 가격을 딱 보더니 야 너무 비싸다 좀 싼 데 가보자 아 이러면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화건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돈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그럴 때는 값을 묻지 말아야 되고 꼭 돈이 뭐 한정되어서 좋은 거 사줄 수 없으면 아예 값비싼 데 값비싼 물건이 없는 데를 가야지 가서 쳐다보고는 괜히 값을 가지고 재면 그 순수한 사랑에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그 예비신부가 얼마나 상하겠어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따지지를 않아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마음의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더 더 주지 못하는 미안함.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연애해보셨잖아요. 한때 그랬죠. 반응이 없어요. 아까운 것 없이 사주고 싶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약간 헷가닥 해가 그랬지만 살다가 보면 그렇게 할 만한 대상도 아닌데 약간 그때는 이상해졌죠. 그래가 해줬잖아요. 그때 심정이 뭡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었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두를 다 주셨습니다. 하늘 보자의 영광도 내놓으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으니? 이렇게 사랑해라. 마음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서도 조금 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최고의 것 완전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 더 이상한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이 진정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놓을 내놓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든 남편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든 간에 내 마음이 너무 사랑이 끓어올라서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 아까운 줄 모르고 값을 묻지 않고 흩어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불행한지 압니까?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한 때입니다. 저는 도의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나누라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입니다.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입니다. 뭘 보고 아느냐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 다 받쳐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항상 가슴에 차올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좀 더 기쁨을 드릴까? 그분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릴까? 그분에게 더 최고의 것을 드릴까? 하는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몸도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흩어놓아요. 드려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가 장담해요. 얼굴이 밝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운 사람 가만히 보면 내놓지를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 인색해요.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발발 떨고 있습니까? 불행하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 하루에 한두 번은 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에 물으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나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의 표현은 헌신적인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물으세요. 또 하나 마리아 이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다 깨트려가지고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추렁추렁한 머리털을 가지고 씻었죠. 누가 제일 불편했습니까? 가로뉴다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세상에 저걸 허비를 하던지 저걸 허비하다니 저렇게 못쓰게 만들다니 저렇게 낭비하다니 세상에 정신이 남나 돈이 나가지고 못견낸 거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뱉았지요. 가난한 자 주지 않냐고 무슨 짓이야 저게. 300대나리원이나 되는 저 거액을 저렇게 한순간에 다 쏟아 없애버린다니 여러분 가로뉴다는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 돈을 많이 만져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로뉴다는 제자들 가운데 살림을 맡아있는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돈이 얼마 있었겠어요. 그러나 가끔 생활을 해야 되는 돈이 필요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든지 간에 헌금을 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장부정리하고 그 다음에 포켓에 집어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많이 만지는 가로뉴다 머리 잘 돌아가죠. 머리 잘 돌아가니까 계산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좀 제정신이 있는 여자라면 그거 꼭 예수님에게 받주고 싶으면 그대로 들고 와서 주님 이거 좀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받으세요. 그래서 파셔가지고 주님이 사역하는 데 필요할 때마다 쓰세요. 하고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기겠어요? 재정부장 맡아있는 재정부장 맡아있는 가로뉴다 넘길 거 아니에요. 이거 너 가서 어떻게 잘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전하는 데 좀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해.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뉴다 그거 받아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300대나리온에 딱 계산해가지고 돈 받고는 장부에는 250대나리온 딱 쓰고 50대나리온 자기 보켓도 싹 집어넣고 가만히 보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여기 도둑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놈이라고 가끔 가끔 훔쳐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달라하면 20대나리온 지출하고는 30대나리온 지출했다고 쓰고 10대나리온 자기 보켓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될 텐데 저거 쏟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다니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로뉴다처럼 타산적이고 선동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그래서 가로뉴다가 그렇게 불평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함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 선동하는 기질이 가로뉴다에게 있어요. 그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별미로 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의 사람이에요. 며칠 후에 자기 본색을 드러냈죠. 선생을 은삼십에 팔아놓겠어요. 은삼십 하면 대나리온으로 따지면 한 120대나리온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린 그 액수의 반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시도를 팔아넘긴 악한입니다. 입으로는 자선을 외치면서 속에는 악한 욕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 입으로는 군자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무서운 계산을 하고 있는 판력의 사람 이런 사람의 눈에는 사랑이 하는 행동은 모두가 다 허비하는 것이요.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유다가 무슨 소리로 비난을 하든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왜? 사랑은 기먹을 입니다. 교회 안에 가끔 보면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요. 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면 주변에서 말들이 좀 있어요. 집안에서 말이죠. 부인이 좀 별나게 예수 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참 남편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거 헌금을 했는데 또 헌금하겠다 그러고 11조를 갖다 바친다는데 이게 11조를 갖다 바치는 건지 10의 5조를 갖다 바치는 것인지 쩨쩨하게 남자가 장부를 자꾸 뒤질 수도 없고 말이죠. 야 저 여자가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은근히 불안해가 잔소리도 하고 지어받기도 하고 그러는 집안도 가끔 있어요. 별나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뒤도 없는 행동 절대 안합니다. 남편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합니다. 다 집안 살림 생각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뒤에서 자꾸 말들을 해요. 어떤 가정만 보면 남편이 또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복 또 있는 것마다 다 내놓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안 불 불 하는 집안을 봐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이죠. 어떤 집에는 참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정말 꿈이 많습니다. 이거 참 앞으로 대학 졸업하면 판검사쯤 되겠구나. 아니면 교수쯤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대를 잔뜩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말해봐 저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간이 툭 하고 떨어지죠. 야 너는 뭐 예수를 별나게 믿냐 판검사만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남아 이놈아 뭐 너 별나게 믿냐 이놈아 아 그리고는 그냥 옷자락을 잡고 주저앉히려고 하고 나중에는 전쟁이 나고 이러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 젊은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참 가슴에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옥합 하나밖에 없는 옥합 그게 뭐요? 젊음이요. 한 번의 생이요. 이것을 주님에게 깨트려서 드리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교사 되는 게 제일 좋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내 옥합 깨트려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데 집안 식구가 이해를 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해를 합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심지어 친구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런 일들이 왕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사람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다른 사람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맞추어서 온도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하면서 주의 재단에 올려놓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 자기의 옥합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뭐 두리번거리고 남의 이야기 들을 거 없어요. 내 마음 주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주님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주님께 옥합을 드린 마리아만이 아는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사랑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독특한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우선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유단은 유단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냐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버리느냐고 그는 항의를 하고 화를 냈습니다. 돈을 쓰는 용도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다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구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대개명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같이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개스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세제자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자지 말고 깨어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이 눈만 뜨고 있어도 내가 위로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가만히 내 옆에 앉아만 주어도 나는 내 마음의 힘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탁했지만 세제자는 다 자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같이 7년 전에 불면적으로 1년 반 실험할 때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말똥말똥하고 있는데 옆에서 코를 굳고 굳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허젓한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고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서 들으세요. 참 이 환자의 경우는 정말로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잠이 와도 잠을 자지 않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않고 붙어 있어줄 때 잘 고맙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찾아올 기회는 다시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가난한 자 주지 않냐고 왜 거기다 쏟냐고 옆에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때를 놓치지 않냐고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을 가장 앞세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을 동등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사회의 복지를 동일하게 다루시면 안됩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사랑의 헌신을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세가지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헤링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하면 헌신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제 세상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살만 하니까 모두가 헌신하기를 기피합니다.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헌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 꼴이 왜 모양 입니까?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계산적인 신앙생활 하세요. 너무나 따지는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너무나 내 위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인도의 깐디를 아시죠? 인도의 깐디가 얼마나 위대한지 난 잘 몰라요. 그러나 인도 사람에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놓고 쓴 자서전이 400권이 넘어요. 그의 어록만 해도 80권이 넘어요. 1948년 이를 어떤 미치개의 한테 피살당했을 때 깐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전역에서 깐디를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학자들의 계산에 많이 잡으면 100만 에서 200만 적게 잡으면 20만 에서 60만 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깐디를 따라서 생명을 바치고 갔어요. 여러분 진정 내 마음을 드리는 대상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을 바쳐도 더 바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요. 깐디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늘에 영광 드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온통 한 몸으로 받고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 현상이요. 주님은 헌신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만 명 2만 명 3만 명 이 모이는 것을 주님은 대치 않습니다. 헌신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마음에 제가 드린 질문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헌신적인가? 이기적인가?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반복하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처럼 헌신된 자세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젖어들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남은 생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재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받고 살면서도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면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그런 헌신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야 되겠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던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미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 이상 무슨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하다가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오직 주님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옥합을 주님 위에서 깨트리는 멋진 생이 되도록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옥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개인에게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